유무위가 농장은 농업에 예술을 입히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오디 따기 체험과 오디 잼 만들기, 오디 발효육 만들기, 오디 비누 만들기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학생들이 오면 예술 체험과 농업 체험을 하는데 예술 체험에는 주로 에코백 꾸미기나 땅에다가 그림 그리기, 분필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목걸이 만들기, 냉장고 자석 만들기, 컵받침 만들기 등 여러 가지를 예술 체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구상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고요. 하여튼 우리 용호예가 농장, 예술 체험과 농업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